이번 시간에는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복원은 백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업보다 복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백업의 목적은 복원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한편으로 보통 백업에만 신경을 쓰지 복원까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ZRM, 지만다라고 하는 이 도구는 그 이름에도 지만다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써있죠. 그만큼 복원의 강점이 있는 도구입니다. 이 지만다는 세 가지 형태의 복원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전체복원, 두 번째는 중분복원, 세 번째는 포인트인 타임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한 복원이 있습니다. 전체복원은 데이터 전체를 백업해놓은 것을 복원하는 것이고요. 증분복원은 이전에 백업한 것 이후의 차이점만을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된 것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증분복원입니다. 그 다음에 포인트인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해가 되는 명령 이를테면 드롭테이블 또는 드롭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시스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 명령 직전까지의 데이터와 그 명령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데이터들만을 다시 리플레이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명령을 배제하고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기법이 포인트인 타임 리커버리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